수중에 떠 있는 건물이에요. 하늘하늘 거린다, 물이. 여기 그 연못 가운데 이 소나무도 운치가 있어요. 여기 이제 아마 여기는 수련이 꽃이 피면, 연꽃이 피면 엄청 이쁠 거예요. 엄청 엄청 잘 만들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걸어가면서 구경할 수도 있게 해놨네요.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해놓으니까 부식하거나 그렇게 고산윤선도 집처럼 이렇게 썩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겠어요. 그것만큼 퇴색된 아름다움이 없어도. 잘 생기고 잘 지어진 거예요. 나무들도 다 이렇게 막 틀 만들어서요. 잘 꾸며 놓긴 했다. 밑에는 보리밭이에요.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인제 복습에 또 들어서. 이제 복습에 또 들어서. 이제 또 만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